2013년 4월 30일 2013년 4월 30일 슈가의 로봇 지금은 12시다 매일 1시에서 8시까지 댄스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한 이쯤 때 다시 곡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곡 작업입니다 곡 작업을 하는 내내 좀 힘들고 좀 고난도 많았지만 끝이라고 하니 약간 좀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사실 시원하다 머리가 바뀌었는데 약간 짧아지고 판화를 했다 2013년 4월 31일 조금 있으면 5월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데뷔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1일 축하해 여러분께 끝